자 안녕하십니까 주주 여러분들 요점만 찍어 보다 빠른 정보를 전달드리는 여의도 박기자입니다 자 제가 금일도 우리 기술 브리핑을 한번 해드려볼 텐데요 브리핑 해드리기 전에 앞서서 우리 주주분들께서 해주실 게 뭐가 있으시죠 저희에게 힘이 되는 좋아요와 더 많은 정보와 이슈가 궁금하시다라고 하신다면 구독 그리고 이렇게 더운 여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주분들을 위해서 취재하러 다니고 정보 알아오는 박기자 화이팅 한번 해보자고 응원 댓글 박기자 화이팅 우리 기술 끝까지 한번 가보자 라는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금일도 우리 기술 브리핑 시작하기 전에 잠깐 앞서서 자 지금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고 계시는 우리 주주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기술을 보유 중이시거나 아니면 이게 지금 약간 눌림목구가 아니라 우리 기술을 매수해도 되는지 안되는지 또는 우리 기술 자체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주주분들께서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고 계실 겁니다 근데 우리 기술 말고도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대한전선 난 대한전선을 보유 중인데 대한전선이 뭐 악재도 있고 호재도 있었지만 지금 주가가 좀 비등비등하게 있다 난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 박기자가 브리핑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대한전선 하고 이건 종목명 그리고 평당가 뭐 예를 들어서 한 2만원 내 평당가는 2만원 이런 식으로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많이 문의주시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영상으로도 담아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많이 문의주시지 않는 그런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대응을 해드리든 상담을 해드리든 할 테니까요 010-9169-8706번으로 종목명 평당가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으로도 담아보고 답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금일도 본론으로 가서 우리 기술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님들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 기술이 저가 2175원까지 좀 떨어졌었고 그리고 종가는 2210원으로 장 마감이 좀 되었죠 자 그리고 나서 금일은 전일 대비해서 3% 정도 상승해 있습니다 왜 3% 상승을 했냐 보면 지금 공시가 하나 올라왔죠 공시 간략하게 잠깐만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AI발 전력 수요 원전으로 대응 나선 정부 대형 원전 SMR 독점 기술 보유 우리 기술 주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정부가 최근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신원을 발표하면서 인공지능 A발 전력 수요 대응책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했다 11차 전기본에는 9년 만에 신규 원전 건설과 첫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이 포함돼 원전 기업이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정부는 2년을 주기로 향후 15년간 적용될 전기본을 수립한다 이 전기본은 전력 수급 전망을 기반으로 발전 설비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골자로 한다 실무안에 따르면 오는 2030년 AI로 인해 반도체 및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자 전력 수요 제가 이거 그때도 말씀드렸죠 AI 데이터 센터가 24시간 풀가동을 하게 된다면 이 전력 소모량은 어떻겠어요 주주님들 어마어마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나오죠 전력 수요가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자 이거는 제가 거의 매일 영상 올려드리면서 일러드리는 말이죠 자 그리고 2038년에 이르면 국내 최대 전력 수요는 129.3기가와트 필요 발전 설비 용량은 157.8기가와트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기존 계획에 의한 확정 설비 용량은 147.2기가와트로 약 10.6기가와트가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는 11차 전기본에서 대형 원전과 SMR을 중심으로 부족한 설비를 어떻게 되어 충당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자 부족한 설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좋은 거죠 자 호재죠 여기까지만 보셔도 지금 호재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한국형 원전 APR-1401기의 설비 용량은 1.4기가와트로 정부는 대형 원전을 통해 4.4기가와트 발전량을 충당할 계획인 만큼 신규 원전 3기를 건설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11차 실무안을 발표하면서 국내 SMR 상용화 계획이 처음으로 공개가 됐다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받고 있는 SMR은 발전 용량 300MW급의 모듈형 원전이다 SMR은 입재 제약이 없다는 점에서 AI 데이터 센터에 최적화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AI 선두 기업들은 SMR에 투자를 어떻게 되고 있다 그랬죠 확대해 나가고 있다 너무 좋은 소식입니다 주주님들 그렇죠 19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로 SMR을 개발 중이다 정부는 혁신형 SMR 핵심 기술을 확보해 내년 중 표준 설계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연내 차세대 원자력 기술 개발 및 실증 로드맵을 수립하고 2.5조 원의 규모의 한국형 차세대 원자로 기술 개발 및 실증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AI 기술 발전으로 원전이 가장 적합한 전력원이 될 것이라는 분석에 국내 원전 관련 기업들이 어떻게 되고 있다 그랬죠 주목되고 있다 해외와 달리 한국은 원자력 산업 내 밸류체인 기업들이 세분화가 되어 있다 원자력 발전소의 주기기는 원자로 내 제어봉, 가압기, 증기발생기 등이 해당하며 보조기기는 주기기를 제외한 경남 건물 포스트 텐셔닝 시스템이다 주주님들 여기 보시면 국내 대표 원자력 관련 기업은 주기기 제조업체인 두산앤너빌리티다 두산앤너빌리티도 브리핑을 좀 해드리고 있죠 두산앤너빌리티도 보여주신 주주분들이 계신다면 제 영상을 참고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우리나라는 하드웨어에 이어 3대 핵심 기술 국산화에도 성공했다 우리 기술은 지난 2010년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원전 계측 제어 시스템 MMIS를 자체 개발했다 국산화후 세울 3호기, 4호기를 시작으로 신한홀 1호기에서 4호기 등 국내 원전에 MMIS를 독점 공급 중이다 지난해 건설이 시작된 신한홀 3, 4호기 관련 수주 성과만 총 538억 원에 달한다 자, SMR도 일반 대형 원전과 동일하게 MMIS가 적용되기 때문에 SMR 개발 가속화에 따른 우리 기술 수혜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우리 기술 수혜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자, 우리 주주님들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갈게요 종목이, 자 보세요 종목 선정에 있어서 제가 정말 재료로서 빵빵한 종목이고 정말 좋은 종목이다 싶으면 어떤 거 확인하고 가라 그랬죠? 자, 이 종목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인가 기업인가 알아보고 가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자, 우리 기술 수혜 받기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제가 매일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도 우리 기술 수혜가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또 읽어보자면 우리 기술은 MMIS 기술력 및 납품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지난 2012년 진행된 한국형 SMR 스마트 원전 사업화의 주요 기업으로 참여 이미 참여를 한 바가 있다 예상이 된다가 아니라 참여를 했다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여기입니다 자, MMIS는 원전의 두뇌 역할을 하는 머리통이라는 말입니다 머리통 자,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기술인 만큼 우리 기술의 SMR 개발 사업 참여는 지속되고 있다 우리 기술은 최근 ISMR 기술 개발 사업단과 SMR용 MMIS 모듈 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SMR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사업에 3년 연속으로 선정이 됐다 정부의 SMR 개발 본격화로 SMR 관련 MMIS 기술을 국산화한 후 해외 수출 기반을 마련하는 게 올해 국책과제의 골짜다 자, 여기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보고 나머지는 제가 텔레그램으로도 올려드린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한번 보고 텔레그램으로 다시 한번 올려드리던지 할게요 자, 우리 기술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확충이 본격화되면서 전력 공급원으로 SMR이 급부상하고 있다라며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가 구축되는 미국에서는 지리석 여건상 SMR이 가장 최적화된 전력 대응 방안일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그는 이어 가장 최근에 MMIS 공급 계약을 체결한 신화눔 3, 4, 5기를 기준으로 대형 원전 1기당 약 500억 원 이상의 추가 매출이 발생이 기대가 되며 SMR도 동일하게 MMIS 제품 공급이 진행하기 때문에 SMR 적용 확대 시 실적 성장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어떻게 강조했다 자, 한편 우리 기술은 현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에 힘입어 지난해부터 실적이 큰 폭으로 성장되고 있다 지난해 원전 사업 최대 매출액을 달성을 이미 했으며 영업이익률도 어떻게 됐다 그랬죠? 39.11% 급상승했다 이어 올해 1일 분기에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총 700억 원 규모의 원전 수주 성과가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자, 우리 기술의, 자 여기 보세요 우리 기술의 실적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되어 있죠 제가 이거 빌미로 또 말씀을 드리자면 자, 우리 기술, 제가 시가총액이 어떻다 그랬죠? 시가총액이 낮다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 말씀드렸죠? 재료가 빵빵하다 근데 우리 박 기자는 저는 어떤 종목 좋아한다고 그랬죠? 시가총액 낮고 재료 높은 재료가 빵빵한 종목을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가총액이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주가는 예를 들어서 자, 주가는 호재가 있어야지만 모르고 악재가 있어야지만 내리는데 자, 일반적으로 좋은 공식거리가 있어도 기본적으로 시가총액이 무거운 종목 같은 경우는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도 이런 식으로 단기간에 올라가기는 힘들다 하지만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보다 단기간으로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기술은 재료가 빵빵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매일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술 자, 원정 관련주 자체가 대략 제가 7월까지는 보고 있어요 자, 여기서 더 가면 더 가지 제 생각에는 6월 달로는 끝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주님들 자, 우리 기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기술이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주주님들 2200원에서 2100원대에서 놀다가 밑바닥 조금 찍어주고 다시 올라갈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2300원, 2400원일 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2400원일 때 그때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우리 주주분들께서 아니 이렇게 공지가 계속 나오고 내가 봤을 때는 우리 기술 뭐 가볍다 하셨죠? 저는 그냥 바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박기자님 이라고 실제로 연락 주셨던 분들 중에서도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2200원까지도 놀았고요 2100원대도 한번 진입을 했었습니다 그쵸? 제가 알아오는 정보는요 우리 주주님들께서 그냥 흔히 알 수 있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 예상을 했던 거고요 실제로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박기자 말은 틀렸다, 맞았다, 맞았다 제 영상들 보시면 아실 겁니다, 주주님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때도 플러스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뭐죠? 자, 우리 주주님들 2200원, 2100원 간다고 이것만 보시고 눈속임 당하지 마시고 거래량도 볼 수 있는 능력을 눈을 기르자 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하지만 어때요? 실제로 2100원, 뭐 2200원 이렇게 갔을 때도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와 줬죠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여기도 자, 이것도 보여드리면서 했던 말 자, 주주님들 떨어지는 종목을 어느 누가 잡습니까? 또는 올라가는 종목에 왜 매수세가 붙겠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2700원이라고 친다면 자, 여기서도 매수세가 들어왔었습니다 이때도 이때도 매수세가 들어왔었어요 자,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어느 누가 재료 없는데 올라가는 종목을 누가 잡습니까? 그쵸? 자, 재료가 있고 앞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힘을 이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때도 매수가 들어갔을 거고 자,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때쯤에 매수를 했다는 건 자, 기본적으로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낮아서 어? 이게 여기까지 올라가네 그럼 더 올라가겠다 그럼 난 단타식으로 빨리 먹고 빠져야지 싶어서 들어갔다가 살짝 물리신 우리 주주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는 2770원까지 올라갔을 때도 텔레그램 방에서 제가 1800원대에 추천을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자, 43% 정도 수입구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략매도 사인 드렸을까요? 안 드렸어요 저는 비중축소 사인 드렸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 기술은 2770원이 아니라 더 올라갈 걸로 보기 때문에요 저는 주주님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비중축소 사인을 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재료가 없고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상승의 힘이 없다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 기술을 브리핑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이 종목 때문에 제가 취재를 다니거나 정보를 알아오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주주님들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 매수를 하셨거나 아니면은 지금보다도 높게 매수하신 우리 주주분들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아직도 보유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높은 가격에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난 이걸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박 기자님 연락을 주십시오 그럼 제가 뭘 드리고 있죠?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를 드리고 있어요 이 포트폴리오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기술 바라보는 1차 목표가 기재가 되어 있고요 1차 목표가 자, 목표가로 드린 이유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장상하기 따라서 제가 이 우리 기술 자체를 대략 한 6,000원까지 본다라고 하지만 이게 6,500원 까지도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지만 제가 주식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바닥에 사서 머리에서 파는 게 아니라요 바닥에서 사서 어깨에서 파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6,500원까지 올라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때 전략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죠 대략 한 6,200원에서 6,300원 이때 매도 타점을 드릴 거고요 6,000원까지 간다고 말씀드렸지만 이게 5,500원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주주님들 자, 5,500원까지 간다고 한다면 이때는 제가 또 어떻게 해드릴까요? 대략 한 5,200원 또는 5,300원 여기까지 이렇게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1차 목표가로만 일단 기준을 정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나서 또 들어가는 게 뭐가 있죠? 제가 취재해온 내용들 물론 취재해온 내용들을 하나하나 사사치 포트폴리오에 기재를 해두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주주님들께서 쉽게 접하지 못할 정보들인 건 아실 겁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 주주님들께서 눈여겨보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요점만 찍어 빠른 정보를 전달드리는 박기자이기 때문에 진짜 요점만 찍어 우리 주주님들께서 우리 기술을 보유함에 있어서 도움되실 만한 정보들만 기재를 해놨고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또 뭐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우리 기술처럼 시가총액이 낮고 재료가 빵빵한 종목을 좋아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또 뭘 넣어드리냐 자, 시가총액 낮고 재료 많은 종목들 누가 봐도 재료 많은 종목들은 말고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선별을 해서 어떻게 매수를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할 수가 있는지 제가 그 부분까지 그것까지 알아보는 방법까지 기재를 해놨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문자 주시면 또 드리는 거 뭐죠? 제가 아까 슬쩍 말씀드렸죠? 제가 이거 1890원쯤에 매수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때가 한 5월 14일이고요 자, 결국엔 고점 찍었던 날은 언제죠? 5월 29일입니다 주주님들 그럼 제가 미리 알아서 미리 말씀을 드린 거잖습니까 이거 추천드렸던 텔레그램방 입장 도움 드릴 겁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께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언제 추천드렸는지 날짜만 슬쩍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시죠? 자, 여기가 텔레그램방이고요 텔레그램방 이름은 주자론입니다 주식 잘하면 원이 없겠다 자, 여기 보이시나요? 주주님들 여기 날짜 확인하셔야 됩니다 2024년 5월 14일이고요 이때 외수 추천을 드렸어요 자, 1890원이 아니라 1870원 이하로 추천을 드렸네요 우리 기술 스윙으로 갈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신 이 스윙이나 제가 뭐 단태로나 아니면 장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나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 기본적으로는 스윙으로 보고 있지만 여기서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고 더 짧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추후에 또 계속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두 줄처럼 간단하게만 제가 이걸 왜 추천드리는지만 여기서 두 줄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분 보유사 하인텔 AI 전력 90% 절감 가능 기술 개발 52주 신고가 돌파 매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나가서 보면은 자, 보세요 자, 금일도 제가 두천 에노빌 우리 기술 올려드렸습니다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공시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아세요? 여기 보이시죠? 5월 29일 고점 찍었던 날입니다 자, 슬쩍 옆으로 가보자면 자, 고점 찍었던 2770원 5월 29일 날 말씀을 드렸고요 이날도 5월 29일 날 우리 기술 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도 공시 띄워드렸고요 여기 자, 이거 확인해보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자, 우리 기술 3일 동안 단일가 거래가 끝나고 추가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자, 몇 프로 수익 구간인가요? 43% 수익 구간입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종목에 대해서 2770원보다 더 갈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비중축소 사인을 드렸습니다 주주님들 비중축소 자, 그렇기 때문에 홀딩 의견 자, 비중 남겨두고 홀딩 의견 비중축소 사인이죠 이런 식으로 텔레그램에서도 무료 종목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텔레그램 방 입장도 원하시면 나는 뭐 박우리 자, 번호 몇 번인가요? 010-9169-8706번 박우리 라고 남겨주시면 포트폴리오 정말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일단 이거는 무조건 그리고 텔레그램 방 자, 무료로 무료로 입장 도움드리는 거예요 주주님들 무료입니다 비용 들지 않아요 텔레그램 입장하셔서 우리 주주님들께서 제가 드리는 사인대로 뭐 매수해보셔도 되고요 오로 추천드리는 거니까 원하시면 하시면 되는 거고 수익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라이브 방송도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라이브 방송은 제가 아무래도 취재단이고 뭐 영상 찍고 하다 보니까 시간 날 때 틈날 때마다 라이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틈나서 영상 올려드리기 전에 제가 텔레그램으로 뭐라고 알려드리냐면 자, 지금 라이브 방송 시작합니다 곧 라이브 방송 시작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럼 라이브 방송 들어오면 저한테 궁금하셨던 부분 바로바로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는 거니까 그럼 그때마다 바로바로 대응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자, 그리고 제가 드리는 선물이 뭐죠? 6개월 1억 만들기 자, 100%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고요 입장인원 이번 달 한 달간은 선착순 없이 받습니다 자, 소액 50만원, 100만원으로도 얼마든지 투자 가능합니다 하지만 50만원, 100만원으로 6개월 동안 1억 만들 수 있을까요? 못 만들죠 자, 가져가시는 수익금만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010-9169-8706번으로 박우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포트폴리오 1억 만들기 프로젝트 그리고 텔레그램 입장까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드리는 선물 하나 더 있죠 자, 제가 매일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직도 주식을 배우고 있습니다 주주님들 자, 박 기자와 함께 주식 다시 배우기 제가 직접 읽어보고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되었던 책으로 선별을 했고요 딱 30분 무료 추첨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010-9169-8706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제가 항상 영상 마칠 때 뭐라고 말씀드리죠? 자, 우리 주주님들 금일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항상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어서 우리 주주님들께 무수히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는 저 박 기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요점만 찍어 보다 빠른 정보를 전달드리는 여의도 박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